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정유진입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 MBTI는 ISFP이고 포지션은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활동적 친절 단순함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희 연수생 중에서 친절한 편이어서 친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한 면이 좀 있어서 단순함도 가져왔습니다. 연수생 중에서 먹장이어서 배고프다 라는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땐 혼자서 라면을 4개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잘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기자랑에서 그 무대를 섰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고 행복해가지고 이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찬이의 랩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 처음 연습생이 됐을 때 연습생 자체가 처음이어서 되게 설레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습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예찬이랑 저랑 보컬룸 3번방에서 예찬이의 랩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보드가 혼자 쳐지고 노래도 혼자 나와가지고 저랑 예찬이랑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춤추면서 노래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체력이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혼자서 개인으로 체력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다방면으로 좀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노력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을 다 지켜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발전할 테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